정국의 장르도 정국의 장르도 정국의 장르도 정국의 장르도 정국의 장르도 다수, 끝판왕! 다섯 번째 오늘 정말 만화빵인데 만화빵인 만큼 정말 어떤 창의적인 벌칙을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기대가 되는데요 만화를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끝판왕으로 만화 만화 한 번만 여러분 여러분, 가장 중요한 생각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왈라와티, 왈라와티, 파이팅! 파이팅! 자, 가자. 가장 중요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 둘, 셋, 탈! 하나, 둘, 셋, 탈! 끝! 짭! 그게 뭔가... 안녕하십니까. 이도 저도 아닌 건가 아니에요? 오늘의 왕, 킹원생의 존재 J-Hope입니다. 이야! 승리가 지내야 해. 왈라와티, 파이팅! 왕! 첫 번째, 첫 번째. 네, 괜찮네요. 아, 처음으로 왕이에요. 오늘 반도방에서 하더라고요. 아, 뭐예요, 뭐예요? 이런 것도 도움 안 돼요. 아, 네. 아, 그러면 우리 바로 한 번, 미션 한 번 알아볼까요? 잠시! 아, 제가 열어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죠. 하나, 둘, 셋! 빠라바바바바밤! 아, 진짜 싫어. 아, 진짜 싫어. 아, 진짜 싫어. 아유, 돌직구네. 아, 왜 이렇게 다각적인 것만 아시죠? 저, 뭐 일단 나는 아니니까. 하하. 자, 누나, 제가 한 번 뽑아봅시다. 빠바바바밤. 자, 손버릇이 나쁘네요. 나쁘네요. 어, 마지막. 어떻게 해야 해? 자, 고거세요. 마트 형님 고르지 않아? 어, 뭐 한 번 해 주세요. 괜찮아, 괜찮아. 자,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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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렇지. 지민이가 안 열리면 괜찮은데? 아, 하하, 하하, 하하. 하하, 하하. 오, 하하. 어, 이거 벌칙이 아닌데, 벌칙이 아닌데? 팔자 아닌데 이거? 힘죽이 있어요 힘죽이? 힘죽이 없잖아요 자 빨리 다음 사람 한번 행복한 등록 가능합니다 폭력 쓰시면 안 됩니다 안쪽이 아니라 뒤쪽이에요 안쪽을 꺼지더라고요 진짜 나아 여기 아프다 어어 잘한다 아 진짜 아프다 뭐야, 진짜. 뭐야, 알아? 어디 꼬집을까? 여기요. 거기요? 아, 그렇게 딱히 꼬집으시면 돼. 멍 들었어. 휘멍 들었어요? 아, 새끈매. 새끈매. 시원하게 다른 한 파이 스케이지라고 해야죠. 그렇죠. 여호의 웨인. 뭐야, 왜? 웨인 공간. 자 오늘은 프리하게 이제 그만 걸리고 싶어 한 번 시원하게 모아주세요 하나 둘 셋 화이트 공반부터 장난질이네 공반부터 장난질 자 공포의 메인 구단이고요 살아있네 자 일단 엎드려주세요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형 엉덩이 밖에 안 보여요 자 옵니다 옵니다 아 아 아 어디서 봐 빠바바바밤 비아 비아 형이 앞에 봐주세요 어제 제 배를 때렸죠 저 잘못한 게 없는데 아 저도 목격했어요 냉장고 앞에서 때렸어요 저도 맞았어요 저도 맞았어요 저도 맞았어요 아 이걸 틀었어야 됐던데 복수까지 해주세요 정말 정말 아 아 아 긴장했더라 아 아 너 이 자식들 왜 자꾸 두 개 때려? 어 이르타 갔으니까 홈런 가야 홈런 가야 되거든요 자 잠깐만 홈런 가야 돼요 아 이거 홈런이니까요 아 홈런 가자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뭐야 보인 보인잖아요 보인잖아요 어디까지 가는 거야 제가 보인잖아요 이거 잘해 이거 자 여러분 이제 이제 우리 세 번째 스테지예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하나 둘 셋 빠라바바바바바밤 그래서 벌써 답이 와요 미스터 초밥아 먹는 거야 똥마늘이에요 좋아요 괜찮아요 교환 있나요? 교환 좋다면 좋아 하나둘셋 하나둘셋 야 내가 왜 교환했을까? 여러분 남장은 한방입니다. 절대... 안전한 줄 아세요. 어떤 걸까요? 오, 맛있겠다. 맛있겠는데? 야, 이건 맛있겠는데? 제가 맛있게, 맛있게 찍어드릴게요. 일단 좀 섞어야 해요. 일단 부글래요, 그냥? 아, 담가야겠다. 아, 담가야겠네. 우리 기억하겠어! 우리 기억하자! 우리 집 개 6호 맛나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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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1, 2, 3 아아 아아 아우 맛있겠다 야 형님 맛있겠다 괜찮은 것 같은데? 나쁘지 않아 개 개 개 개 너에게 자꾸 돌아가 왜 그런지 몰라 왜 그런지 몰라 왜 그런지 몰라 누가 만든 거예요 진짜로? 오 대박이다 흑이사 면제권을 주는 거예요? 면제권 드릴게요 흑이사 내가 만약에 먹으면 다음에 내가 걸렸어 누가 흑이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넘겨줄 수 있고요 우리가 한 판에 더하면 되겠네 왕에 권해드릴게요 כשיו 그럼 내가 먹겠습니다 그럼 내가 먹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oportunidad 그렇지 여 sinking의 생각 메 kam 이거 처음에 알아요 처음에 알아요 슬슬 온다 입주 온다 았는데 striking 어 Stand 오 좋았어 그럼 내가 먹ública яться 너무 무서워 인정 인정 멤버들 PUB 와 아아 여러분 스트리트 파이프 아 스트리트 파이프 나가리 부랬어 앞으로 다 잘 안 먹을 거 같아요 아니 걸린 건 렛모양인데 양쪽에서 제가 두지 진짜 안 먹었어도 되는데 왜 저를 두지 술까지 뱉지 마요 침까지 야 슈가 형이 걸리나 안 걸리나 절대 안 걸린다 일단 10시 안 걸린다 절대 안 걸려 맞습니다 품의 사 진짜 라바밤 빠밤 타차 타차하면 또 누구죠? 일단은 우리 한번 뽑아봅시다 자 이번 주제는 타차 이만큼 누가 왜 타차지? 손까지 날라가나? 눈은 손보다 빠르다 아니 맞아 소모같이 좀 아껴라 저도 안 걸려요 저도 안 걸려요 제가 볼 때 이 카드는 아니에요 저는 진짜 대파 뭔가 하나 둘 셋 렛몬스터 왜 이렇게 아쉽냐 나 아쉬워 야 한 번 해 하나 둘 아 아 아 아 아 고마해 고마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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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톱 이렇게 막내 막내가 악마래 막내가 신났네 막내가 신났네 막내가 막내가 신났네 막내가 네 고마워 찹찹 달라붙네요 아 오늘 막내가 신났어요 이렇게 정국이는 오늘 보러 또 한 명이 형을 잃었습니다 완전 땡 하면 붙지 않은 거야 아 네 그렇습니다 착착 달라붙는 스테이자가 끝나고 자 이제 다음 스테이지 다섯 번째 스테이지 과연 미션이 뭘까요 바바바바바밤 바바바밤 바바바밤 바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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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하나 둘 셋 자 핑UNG 그냥 왜 잠깐만 조몸까지만 해도 맨날 걸렸잖아 맞는 거 아니다 까닭 괜히 먹었어 아 내리는 거 하고 싶었는데 맞는 게 아니라 어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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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봐 박수 바라봐 바라마 이래서 큰어단이구나 1, 2, 3 여기 좀 잡아줘 한 번에 치워야 돼요 1, 2, 3 잘생겼어 내가 볼 정릉이 제일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다 너무 잘생겼다 예쁘다 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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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이겼어 빨리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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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 넘어오 다음 스테이 넘어오 6번째 스테이지 잘생겼다 제가 갔다가 정릉이 해야지 진짜 웃겨 빨리 빨리 힘드니까 정릉이 형 정릉이 형 바로 미션 좀 해볼게요 빠바바바바바 빠밤 저 왔습니다 뚱이 두 명할 것도 없고 바로 해보자면 바로 아픈 부위 제일 잘생겼어, 진짜. 빨리 해봅시다. 자, 우리 민수형과 함께 섞어봅시다. 아, 아파. 나 아픈 거야? 솔직히. 솔직히. 정국이가 너무 무서워해서 정국이부터 드릴게요. 제일 잘생겼어, 진짜. 자, 그 다음. 자, 알아서 하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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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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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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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힙합, 힙합. 예. 정국 씨. 벌칙은 벌칙이니까. 빠르게 끊임없어. 오케이, 빠르게 끊임. 탈비아. 아, 진짜 아프겠다. 형아, 아파 났어. 어, 아, 아. 잠깐, 내가, 내가. 왜 이래? 자학을 하고 있어요. 자학을 하고 있어요. 대신 났어. 레버넌트 팀이. 할께요. 좋아. 좋아. 야. 여기. 괜찮아. 괜찮아. 빈자. 빈자. 진짜 아프다. 내가 아프다. 내가 아프다. 내가 아프다. 빨리 시작해봐. 땜톡이다. 마지막 스테이지. 와. 별로 안 하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바로 가볼께요. 끝이야. 달의 요정. 달의 요정. 달의 요정 방탄. 솔직하지 못한 날. 이거 달빛천사고요. 달빛천사입니다. 셀러문인데요. 셀러문. 셀러문. 바꿔 바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른 파이팅을 하려고 하는 윤진 아니면 하나 둘 셋. 야. 야. 이거 짠 거 아니에요 이거? 짠 거 아니야? 짠 거 맞췌. 짠 네. 아니 진짜 짠 거. 왜냐하면. 지금 암흑이 그림자예요. 어두워요. 지금 짠다는 사람 누구예요? 잠깐만, 잠깐만. 진형이... 일단 안고시하게 봅시다 제가 방금 쉬었어요 방금 나는 모험 안에 들은 자가 누구냐? 저 진형입니다 진이라고 하는 자가 누구냐? 진이라고 하는 자가 누구냐? 잠시만요 왜 저를 뭐라고... 손꼬대제 하거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손꼬대제 하거나. 저 손꼬대제 하거나. 죄송합니다. 둘 중에 가장 잘못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냥 누구 진형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무슨 사람입니까? 죄송합니다 심사님! 죄송합니다 심사님! 죄송합니다 심사님! 죄송합니다 심사님! 사실 저는 그냥... 네모가 돌아가자! 네모가 돌아가자! 네모가 돌아가자! 네모! 어서 죄를 치는 거라! 어서 죄를 치는 거라! 아름다운 등장 이야 이게! 예뻐요! 이런 거 또 어디서 구하셨는지! 제가 수강을 기억할 거예요! 진짜! 이야 이쁘다! 아 죄송한데요 생각보다? 이 포기했습니다! 뭐 하나한테 하겠습니다! 네! 진짜 예뻐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예이 없어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뭐야 오 아 진짜 셀럽은 어깨 어깨 뭐야 셀럽은 팔굴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뭐야 셀럽 몬 셀럽 몬 랩 몬스터 텔러포트 카메라 하 동타다 파워 용서하지 않겠어 용서 안 할 것 같아 진짜 아 진짜 용서 안 할 것 같다 아 이쁜다 오 마이 갓 피부 하면 죽었어요 오 진짜 봐 오직 셀럽 몬만 살아남았을 때 셀럽 몬스터 야 텔러포트 너무 이뻐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셀럽 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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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